자 그래마타파 동명사 모의고사는 다 풀어 보셨습니까 오케이 자 동명사 파트 이제 이미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도 알고 있으므로 새롭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알아야 될 거니까 마무리 동명사에 대해서는 거의 100%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동명사의 쓰임이라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이 시하는 역할을 잠깐 얘기해보면 동명사의 쓰임새는 투 부정사 명사적 용법과 거의 거의 겹칩니다 거의 겹치죠 얘도 마찬가지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것 to ride a bike in the park 같은 표현도 마찬가지 이 시 될 수 있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riding a bike in the park to ride a bike in the park 전부 다 그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것은 그것 이란 말로 할 수 있고 공통점도 쭉 얘기하네요 마찬가지 what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거 하지만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투 부정사가 못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뭐를 할 수 있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얘는 전목으로써는 전치사의 목적어 줄여서 전목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how about meeting at nine? 다섯 시에 만나는 거 어때? 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제안하는 표현이면서 she are limit at nine 이런 것도 why don't we meet at nine? how about meeting at nine?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전치사의 목적으로써는 이 투 부정사의 명사 용법은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 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은 또 want 쪽이냐 enjoy 쪽이냐 아니면 like처럼 뭐가 오든 상관 없냐 아니면 또 try처럼 이 녀석의 뜻이 의미가 달라지느냐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가로 마무리하면서 배우게 될 거는 전에 한번 슬쩍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동명사도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었습니다 it is easy for you to solve this problem 쉽다 it is easy 누구에게는 for you 너에게는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푸는 건 너한테 쉬워 이런 게 it is easy 다음에 있는 for you 같은 것들 to solve to solve this problem을 누가 하는지 굳이 밝히고 싶을 때 call 플러스 목적격 all 플러스 목적격 it is wise of you 네가 참 현명하다 to do that 그런 일을 해서 all 플러스 목적격 all 플러스 목적격이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였죠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주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다루게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동명사도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보인다 과거의 의사였던 것처럼 이라는 거 여기서 배웠어요 투 부정사 할 때 그가 지금 보입니다 he seems 과거의 의사였던 듯 하고 싶을 때 to have been a doctor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더라 완료부정사라고 배웠어요 포커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이 투 부정사가 완료부정사가 있듯이 동명사도 완료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동명사의 쓰임은 뭐가 하는 역할을 다 한다 이시하는 역할을 다 한다 대신 want to do라든지 이런 데는 못 오겠지 want to do의 doing으로써 목적어 자리에 ing 형태로 want to do에 놓을 수 없다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을 쭉 길게 써놨습니다 동명사는 명사처럼 쓰여 이시하는 역할이 되어서 문장에서 이시하는 거의 모든 역할 뭐 예를 들어서 뭐 to exercise everyday exercising everyday is good for your health 그 다음에 my plan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내 계획은 세계여행 하는 것이다 my plan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것이 것이다 되는 때 부호 어떤이 어떻다 될 때 부호라고 얘기했었죠 내 계획은 세계여행 하는 것이야 my plan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이런 거 부호겠죠 그 다음에 i enjoy swimming 나는 수영하는 것을 즐긴다 이런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할 수 있다 투 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불가하지만 동명사는 전치사 목적어까지 가능하다 how about it 그거 어때 how about meeting at 9 주호와 보호로 쓰인 동명사는 자 이제 주의해야 될 겁니다 특히 주어로 보호 주어보다 보다는 주어로 쓰인 동명사는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 making friends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합니다 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making friends 해놓고 friends만 쳐다놓고 are 하면 절대로 안된다 is crucial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making friends is fundamental 중요하다 맞습니까 그래서 동명사 주어가 동명사 구가 동명사 구 라고 부류되는 것들 동명사 구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 앞만 길어봤자 it 취급해서 it is important 라고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 부정사로 주어 보호 주어 보호 쓰인 동명사는 투 부정사 바꿔 쓸 수 있는 거 다 배웠던 겁니다 walking late at night is dangerous 밤늦게 걸어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to walk late at night is dangerous 그리고 이런 꼬라지 이 꼬라지라든지 이 꼬라지 둘 다 원어민들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dangerous walking late at night night 또는 it is dangerous to walk late at night 이런 식으로 가지고 동명사 구 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명사 구 라고 부르고 주어 역할 이거 it으로 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포장하면 it is dangerous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긴 게 주어가 긴 게 이렇게 주어 있는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it is dangerous walking late at night 이렇게 긴 게 주어 있을 거 있다 My plan is 뭐 비슷하게 traveling around the world 내 계획은 전세계 여행하는 것이다 My plan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그 다음에 여기 enjoy 보이고요 그 다음에 be afraid of 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문장 모두 다 watching tv making mistakes 가 이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사용되고 있는데 위에 문장 most people enjoy watching tv 대부분의 사람들은 tv 시청하는 것을 즐긴다 라는 얘기고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be afraid of 같은 경우에는 she is afraid of making mistakes 그녀는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의 목적어다 전 지사의 목적어이다 투구정사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she is afraid of to make mistakes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는 뭐야 doing의 낫나음입니다 doing의 낫나음의 뭐다 not doing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never doing to do의 낫나음의 뭐였더라 하듯이 never to do not to do 하듯이 not doing not overeating is one way to be healthy 의 뜻이 뭐겠습니까 not overeating is one way to be healthy 의 뜻은 숭빈 not overeating is one way to be healthy 의 뜻은 과식하지 않는 것은 요거 being healthy 로 바꿔 쓸 수 있나요 one way being healthy 됩니까 안 됩니까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왜 안 됩니까 to be healthy 가 이 문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길래 to be healthy 가 이 문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길래 not overeating is one way to be healthy to be healthy 가 이 문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네 왜 이를 꾸며주는 투부종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선생님 이 ing 해가지고 being healthy 해가지고 얘가 선생님 저 좀 배운 학생입니다 이거 현재 문사면 현재 문사도 형용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맞는 말이긴 한데 예를 넣으면 방법은 방법인데 뭐하고 있는 방법입니까 건강해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현대 문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누구 the man running over there is my brother 이렇게 쓰는 거죠 얘는 투부종사의 형용사적 용법 뭐뭐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건강해지다 be healthy 건강해지기 위한 to be healthy 투부종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얘는 투부종사를 이렇게 현재 문사 ing 형태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식하지 않는 것은 건강해지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doing and not doing 이다 오케이 뭐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안 보이고 있네요 뭐 액티비티 할 거고 오케이 advise 하고 advise 정도는 구분할 줄 알 거고요 그 다음에 기사 쓰기는 마무리 했고요 article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의 직업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다 develop develop 만나본 적이 있구요 그 다음에 그녀는 옛날으로 돌아가는 꿈일 것이다 라는 거 믿고 믿고 미래 계획 세우는 것은 너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 만들어 줄 것이다 오케이 아침에 물 한잔 마시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 이롭다 뭐 뭐 뭐 뭐 이롭다니까 무슨 수고가 있겠죠 노래하는 것은 그의 취미 중 하나다 노래하는 것은 그의 취미 중 하나다 요구 표현할 때 요런 거 표현할 때 조심해야 될 거 많이 얘기했으니까 잘 맞추기지 않을 거구나 그녀는 농구를 잘한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자 new라고 써놨죠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그가 여기에다가 그가 노래하는 것은 그의 취미 중 하나다 이런 말을 넣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 원칙적으로는 뭘 쓴다라고 얘기하냐 소유격을 씁니다 자 그래서 뭐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경우 자 풀어서 얘기하면 동명사 덩어리가 뭐 뭐 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그 공원에서 뭐 자전거 타는 것 뭐 riding a bike at the park 이런 거 자리에다가 제임스가 그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럴 때 누가 그 행동하는 것인지 밝히고 싶을 때 그때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된다는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을 때 동명사 앞에 원칙적으로는 뭘 쓴다 소유격 형태로 쓴다 오케이 그래서 뭐 문장의 주어와 동명사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고 뭐 그것이 문장의 주어 뭐 뭐 여기가 좋은 예문이 있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문 있는 거 i부터 upset at he's breaking the rule i'm upset at he's breaking the rule 왜 뜨지 승빈아 뭘 거 같니 나는 화가 난다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향해서 화를 내느냐 하면 그가 규칙 어기는 것 그가 규칙 어기는 것에 화가 나 i'm upset at he's breaking the rule 좋습니까 화난 사람은 누구야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는 화를 내는 사람 upset 한 상태가 된 건 납니다 근데 break the rule breaking the rule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가 규칙 어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난다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당연히 이게 없어 이게 없으면 이건 무슨 뜻일까 난 화가 나죠 그렇죠 난 그냥 누구는 상관없이 규칙 어기면 규칙 어기는 거 보면 난 화가 난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특정인이 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난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아 딴 애들은 괜찮은데 난 쟤가 잘못하는 거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을까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breaking the rule 을 누가 하는지를 밝히고 싶어서 무슨 격을 사용한다 자 동명사는 결국은 뭐예요 어떤 명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비유하면 북 뭐 미스테이크 I'm upset 내가 그 남자가 저지른 실수에 화가 나면 I'm upset at his mistake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his mistake 하듯이 his breaking the rule 한다는 거예요 얘도 명사 얘도 명사 얘도 뭐 명사니까 그 행동을 누가 하는지 소유격이 정찰한데 근데 구어체가 뭐예요 구어체가 뭐지 구어체에 반대되는 건 문어첨죠 그렇죠 선생님 뭐 진미체인가요 뭐 여지 마시고요 구어체가 뭔데 대화체를 구어체를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글로 써있는 글로 써있는 어떤 말투 이런 걸 보고는 문어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체를 얘기한 건 대화체 그러니까 좀 뭐랄까 뭐 좀 캐주얼한 캐주얼한 거예요 아니면 뭐 캐주얼하지 않은 거예요 캐주얼한 거죠 캐주얼한 어떤 그러한 말투로 얘기할 때는 의미상의 주어로 원칙은 소유격인데 무슨 격을 쓰기도 한다 목적격을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목적격 썼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원칙은 소유격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 힘으로 놓고 읽어보겠습니다 she she was annoyed by him laughing at her 의 뜻은 뭘까요 승빈 그래서 annoyed 같은 정도의 형용사 사람의 감정 형용사는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풀어봤잖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글을 읽어봤더니 처음에 어떤 기분이었는데 나중에 어떤 기분인지 찾으라고 그러잖아 너희도 어떤 짜증이 난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뭐 했다 짜증 냈답니다 뭐해 자 laugh at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알 수가 laugh 하고 laugh at 다르죠 laugh at 뜻은 뭐하다 비웃다 그러니까 laugh at는 그냥 웃는 거고요 laugh at은 비웃는 거죠 she was annoyed 그녀가 짜증 났습니다 뭐에 짜증 났다 by him laughing at her 그가 그녀를 비웃는 것에 짜증이 났다 she was annoyed by him laughing at her 원칙은 he's laughing at her인데 him laughing at her 해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뭔 설명할 거냐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라 했는데 옆에 안 읽고 미리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행동을 누가 하는지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을 때겠죠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의미상의 주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누가 저지 누가 규칙을 어기든 상관없이 다 확 짜증이 나 막 열받으면 I am upset at breaking the rules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죠 굳이 누가 그 행동을 하는지 어떤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넣는 거고요 일반인이거나 또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생략합니다 그래서 동명서의 주어가 문장 전체의 주어나 목적을 갖거나 그 다음에 굳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전달할 필요가 굳이 누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밝힐 필요가 없을 거면 당연히 생략한다 Jacob doesn't mind spending money 그래서 제이콥은 뭐 하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데요 무엇을 그렇죠 돈 쓰는 거 신경 안 써 됐습니까 오케이 돈 많은 모양이죠 됐습니까 마음껏 써 오케이 그래서 mind는 enjoy 쪽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 쓰는 행동을 누가 하는 것을 신경하지 않는다 제이콥 본인이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 뭐 thank to for 있죠 당연히 알겠죠 드래곤 플라이 아시죠 드래곤 플라이 용팔이 용팔이 드래곤 용 플라이 파리니까 용팔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stop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뭐 어 didn't 뭐 didn't move 로 바꿀 수 있는지 그쵸 아니면은 퀴즈로 바꿨을 수 있는지 그렇습니까 둘 중에 뭐로 바꿨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be afraid of 또 나오네 나는 우리는 니가 집에 돌아온 것을 상상했다 뭐 1 2 3 4 5 5 하고 싶어요 이 문장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엘렉스는 그녀가 그에게 미소 지은 것을 기억하고요 언제 미소 지은 걸 언제 기억하는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나는 내 남성은 시험에 통과할 것을 확신한다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c 로 시작하는 단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확신 표현 그 다음에 이 of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that을 쓸 수 있습니다 that을 썼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be sure of be sure that 어차피 같은 건데 근데 문법적으로는 뭐 어차피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좀 다른 형태가 와줘야 될 거에요 그녀가 그녀의 방 청소한 것이 온 가족을 놀라겠다 생전 청소 안 했는데 뭐냐 이게 이 서프라이즈드가 보이는데 몇 번째 녀석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 녀석은 아니겠지 클라다는 그가 그녀의 방 가방을 위치고 감독 받았다 뭐 요거 대신에 무브드 대신에 t 로 시작하는 뭔가 써도 상관없어 이것도 감정 정용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 정용사들이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금메달 딴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뭐뭇을 자랑스러워 하자 정도의 수고는 알고 계시죠 로크는 그 학생이 규식을 무시한 것을 인정했다 오 무시하다 보이네요 어둠이 어느 종족인지 이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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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입니다 맞습니까 어둠이 4개의 상자 속에 어느 상자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녀석인지 Ignorance는 뭘까요 Ignorance Ignorance 가 뭘까 Ignorance 은 뭘고 Ignorant 는 뭘까 Ignor 의 파쌍어들 찾아보시구요 곧 만날 거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FOCUS13 로 넘어가겠습니다 FOCUS13 의 제목은 동명서가 현재 분사인데 애들 생긴 게 똑같이 생겼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1번이냐 2번이냐 맨날 물어봤던 그겁니다 뭐뭐하는 중인 뭐뭐하는 중인이나 뭐뭐하는이나 똑같죠 그 뜻으로 쓰였으면 현재 분사라고 할거고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동명서겠죠 그래서 일단 동명서와 현재 분사는 둘 다 생긴게 ing 형태이지만 당연히 역할과 의미는 다르죠 동명서는 뭐의 역할 이시하는 명사적인 역할을 하는거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뭐뭐하는 이란 뜻에 무슨식 형용사의 역할을 하겠다 됐습니까 마운튼 클라이밍 할때 ing 들어있죠 그쵸 그럼 걔는 동명서일까 현재 분사일까 마운튼 클라이밍 당연히 동명서겠죠 산은 올라가고 뭐야 기어 올라가고 있는 산은 아닐거 아니야 산이 뭐 내 등을 타고 기어 올라가고 있나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동명서 아 슬리핑백 아 슬리핑백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폴 보고 무슨 사라 합니까 무슨 사라고 합니까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있는 ing는 당연히 뭐겠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현재 분사야 동명서야 당연히 동명서죠 그래서 이렇게 뭐 슬리핑백 같은 경우에 이 가방이 뭐뭐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주머니 잠자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주머니란 뜻이니까 back for sleeping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동명서다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too difficult 외국어 배우는 것은 너무 어렵다 오케이 나에게는 이란 말 한번 붙여볼까요 여기다가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too difficult 그쵸 for me겠죠 의미상의 주어 for me 같은 것을 쓸 수 있겠죠 여기다가 내가 외국어 배우는 건 너무 어렵다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 뭘 붙여서 내가 외국어 배우는 건 너무 어렵다 할 때 이렇게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too difficult for me 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도 됩니까 여기다가 my를 넣어도 되겠죠 my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too difficult 해도 내가 외국어 배우는 건 너무 어렵다 방금 배운 뭡니까 여기에 learning 앞에 있는 my를 보고 뭐라 그래요 동명서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배운 건 이렇게 바로바로 배워봐야죠 그 다음에 a sleeping baby baby는 baby인데 어떤 자고 있는 baby죠 baby who is sleeping 뭐 죽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거죠 he is learning a foreign language 그는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몇 학년 때 배웠어요? he is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이런 거 몇 학년 때 배웠어요?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 배운 거죠 한 2과나 3과 정도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too difficult 언제 배운 거예요? 1학년 2학기 유닛 6 정도에서 배웠겠죠 그렇잖아 기억 안 납니까? 안 난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3년의 역사를 다 총망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동명서인지 현재 분사인지 뭐 생각해 보라네요 불안 문제들이고요 뭐 레귤러리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B에 2번을 1,2,3,4,5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3도 B에 3도 1,2,3,4,5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왜 반짝이는 눈을 봐라 twinkle twinkle little stars 우리말로 부르면 뭐죠? 반짝타근 별이죠 됐습니까? 끓고 있는 물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역사책 읽는 것은 시간이에요 이과의 제목하고는 상관없지만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끓인 물을 마셔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C도 그렇고 뭐 B도 그렇고 뭐 ING들이 쭉쭉 나오는데 동명서인지 A에 1,2 문제만 동명서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하라 했는데 얘들도 한번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ING 형태들이 동명서인지 현재 분사인지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미는 꽃사진 찍는 것이다 후회는 지금 에세이를 쓰고 있다 여기에 두 개 중에서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 게 둘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요 두 가지 표현 가능한 건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포커스 14으로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빠르냐고요? 얼마나 바쁜데 얘들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 공부의 히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고3들 지금 뭐 술 먹으러 다니고 난리 저기 어? 실직 가면은? 실직 가면은? 있겠지? 나 생일 지난 고3들이 있겠지 뭐 생일 지나고 1월 1일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가면 이제 민증 보호해 달라고 그러면 민증 쫙 보여주고 민증 쫙 보여주고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어 됐습니까? 지문막기 했죠 열 손가락 찍고 사진 들고 가면 만들어줘요 오케이 자 제일 중요한 시기를 했습니다 자 포커스 14 뭐 동명서와 투브 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니까 뭔 얘기할지 뻔하게 다 알고 순식간에 지나갈 건 알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목적으로 쓴다라는 거 다른 거 아니고요 목적으로 쓴다라는 거 제발 머릿속에 나는 절대로 want 뒤에 ing가 못 온다 enjoy 뒤에 to do가 못 온다 라고 가르쳐 준 적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목적으로 써 목적으로 써 목적으로 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I like it이 있는데 됐습니까? 이 문장에서 it이 목적으로 최소한 몇 형식부터 따지는 거다? 삼형식부터 따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 do you enjoy?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hat did you finish?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숙제를 마무리했습니다 할 때는 I finished doing my homework 끊어있기로 해서 이 부분이 목적어다라는 걸 증명하고 나서 그 자리에 want처럼 to do인지 enjoy처럼 doing인지 like처럼 뭐가 와도 상관없는지 try처럼 뜻이 달라지는지를 따져보시란 말입니다 난 절대로 want 뒤에 doing이 못 온다고 가르쳐 준 적은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뭐 doing만 좋아하는 애들 대표적으로 뭐 이제 뭐 엄마가 그렇죠? 엄마가 이제 뭐 발냄새 지독하고 돈 많은 어떤 사람을 사진 보여주면서 그렇죠? 야 얘랑 손 한번 봐라 그랬더니 내가 뭐 한다고 했어? consider meeting him 한다고 했죠? 그쵸? 한번 만나볼까 말까 고민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빠 양말 들고 와서 뭐 한다? practice meeting him meeting her 한다 했죠 practice는 안 보이지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막상 이제 가봤는데 어 뭐 mind meeting 처음에는 어떻겠어? mind meeting 하겠죠? 만나는 게 꺼려지겠죠 됐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막상 만나보니까 뭐 잘 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니까 어떻더라? enjoy meeting 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친구들이 야 너 걔랑 사귄다며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래요? deny meeting 하죠 그렇죠? deny meeting 하다가 친구들이 사진 찍어갖고 막 보여주니까 야 이래도 너 뭐 발뺌할래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수밖에 없게 됐어? admit meeting 할 수밖에 없죠 admit 뭐하다? 인정하다 인정하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keep meeting him 합니다 이제 뭐 어차피 친구들도 다 알게 됐겠다 뭐 그러니까 계속 만나죠 keep meeting him 됐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몸에 이제 뭐 그 그동안 방사능 물질에 너무 노출돼갖고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겨서 이제 뭐 하다 avoid meeting him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quit meeting him stop meeting him 하고 우리 이제 끝내 finish meeting him 이런 얘기를 했었죠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외우라고 만들어냈어요 됐습니까? 자 이제 to do만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want wish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expect to do promis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refuse to do agree to do 등이 보이는데요 뭐 이거 말고 나는 이것도 to do 만 좋아한다 라는 거 아는 건 뭐 있을까요? refuse는 그나저나 뭐하다죠? 거절하다 뭐뭐 하는 것을 거절하다 he refused to meet him fail 같은 것도 또 도도만 좋아합니다 fail to do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지금 저도 생각나는 건 뭐 쭉 보니까 fail 정도밖에 추가할 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learn 도 있네 learn 배우다 learn to do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learn to do plan to do 근데 이제 이렇게 시컨 가르쳐 주면 뭐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등장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안 그러겠지 설마 당연히 맞는 문장이죠 그쵸 My wish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그쵸 이걸 틀렸다고 하는 애들은 뭐를 뭐로 고치라 그러면서 traveling을 to travel로 고치라 그러면서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치매 오셨습니까 말이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ish는 뭐다 종사가 아니고 명사로 왔죠 나의 소망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소망 내 소원은 세계여행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똑같은 표현을 뭐라고 할 수 있는데 I wish로 할 수 있는데 I wish를 썼을 때는 to travel around the world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로서 목적어의 형태를 가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명사는 이거는 보호기 때문에 문장의 보호기 때문에 to travel을 쓰든 traveling을 쓰든 니 멋대로 해라 난 아무 상관 안 한다 라고 얘기하겠군요 플랜도 마찬가지고요 My plan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그 다음에 뭐가 와도 상관없는 친구들 보입니다 일단 like 있고 love 있고 hate 있고 begin 있고 start 있고 continue 있으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다 모아놨네요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참 그리고 want 보이니까 우리가 뭐 하나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더 쓰면 to 부정서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중에 뭐도 있습니까 그렇죠 would like도 있죠 선생님 would like는 like만 쳐다보고 뒤에 to do가 오든 doing이 오든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would like는 want하고 똑같은 의미와 문법적인 규칙을 따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I enjoyed reading the fashion magazine 나는 패션 잡지 읽는 것을 즐겼었다 Lily wishes to be the queen at the party 릴리는 소방한다 파티에서 파티에 뭐 뭐 최고 잘나가는 여자가 되기를 바랬다 네 queen이 되기를 원했다 she continued watching tv 그저는 tv 시청을 계속했다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kept 를 썼다 트라이드에 투두가 오면 뭐 뭐 하는 것을 애쓰다 노력하다 그리고 트라이드에 있는 투두를 뭐 선생님들에 따라서 뭐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부사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는데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사적이 아니고 명사적 용법입니다 해석은 뭐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라고 해석을 하는 건 상관없지만 문법적으로는 what did you try I tried to solve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목적으로 써온 것이다 뭐 Remember to do Forget to do 미래에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고 미래에 해야 할 일을 깜빡한 거죠 그쵸 그래서 승빈이한테 내가 승빈아 너 숙제했어 안 했어 많이 물어봤어 그쵸 근데 이제 애가 지 숙제해야 될 때 이렇게 딱 보더니 안도에 한숨을 쉬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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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이제 얼굴이 새파려졌다가 딱 보더니 안도에 한숨을 쉬면 승빈이는 승빈 Forgot Doing his homework 했던 거죠 그쵸 그게 무슨 뜻이길래 했던 것을 깜빡한 거죠 그쵸 근데 이제 내가 승빈이 너 숙제했어 했어 일단 하얗게 질린 다음에 딱 보더니 계속해서 하얗게 질려있어 그건 승빈 Forgot To do his homework 한거죠 됐으니까 앞으로 해야 하는데 그걸 깜빡했으니까 숙제를 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문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얘가 실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뭐 내용 파악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글을 읽고 나서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이런 문제 여러분들 풀어본 적 있죠 그런거 얘기할 때 이거를 이제 Remember to do인지 Remember doing인지에 따라서 했는데 그거를 안했다고 깜빡했다 또는 뭐 했던 사실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뭐 이 등장인물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했다 또는 해야 되는데 안했다라고 반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법을 잘못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될 진위 파악 문제라 합니다 진위 파악 문제에서 거꾸로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그럼 그다이 그 얘기 나옵니다 뭐 스탑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하고요 스탑 투 두는 투 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여 뭐뭐 하기 위하여 뭐 가정기를 멈추다 그러니까 스탑 두잉이라 했으니까 이때 스탑은 뭐로 바꿨을 수 있다 퀴즈로 바꿔 쓸 수 있고 퀴즈은 인조이처럼 두잉만 좋아하는 녀석이죠 하지만 스탑 투 두는 스탑 투 두는 이거 뭐다 열대는 홀드라는 동사고요 홀드가 여러분들 잡다 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뭐 뭐 뭐 뭐 돈 투 무브 이런 뜻 홀드가 잡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멈추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는다 뭐뭐 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스탑 뒤에 있는 투 두는 인 오롤 투 두 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I stopped going to the gym 나는 뭐 했다 체육관 가는 것을 멈춰 더 이상 체육관 안 간다 내가 이제 방학 동안 뭐 학기도 좀 배워볼까 뭐 저기 있네요 됐습니까 검도 좀 배워보다가 중학생 되니까 바빠가지고 스탑트 going to the gym 했죠 하지만 I stopped in order to buy something to eat 먹을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췄다니까 이거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y did you stop이죠 Why did you hold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춘 의도를 묻고 의도가 뭐뭐 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췄다 라는 얘기하는 거고 이 대답 듣고 싶어 Going to the gym은 뭐라고 물어볼 거다 What Did you stop 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Going to the gym은 스탑의 무슨어다 목적어니까 스탑은 누구 쪽이다 스탑은 누구 쪽이다 스탑은 누구 쪽이다 인조이 쪽이지 트라이 쪽도 아니고 라이크 쪽도 아닌 거예요 목적어로써 우리가 원트 쪽이니 라이크 쪽이니 인조이 쪽이니 라고 따지는 건 목적어로써 어떤 형태가 오는가에 대해서 따지는 거지 부사 의도를 나타낸 부사 영법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헤빌리 보이고 뭐 스테이 핏 모르겠으면 찾아보시고요 근데 뭐 이거 앞에 내용 보면 이게 스테이 핏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 거고요 추측하고 나서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문제 풀어보면 아무래도 이런 뜻일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마케팅 에이전시 뭐 저같은 사람들이 마케팅 에이전시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지 그쵸 뭐 저희는 뭐 블로그 검색 일이 만들어주는 업체입니다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에 학원 광고 하나 넣으시죠 엘리베이터 거울 이번에 교체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동네 아파트에는 뭐 원호 숯불갈비 뭐 이런 거 붙어 있잖아 그런 것들 하는 사람들이 뭐다 마케팅 에이전시라고 맞습니까 마케팅하는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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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사 대리인 뭐 이런 뜻입니다 에이전시 뭐 테이크 케어 오브 나오니까 지겹도록 그거 물어볼 것 같죠 이제 안 물어봐도 되죠 그 다음에 뭐 고온호 피크닉도 보이고 그래픽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는 비추 비추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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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린 줄 알죠 그래픽 디자이너 비추 에이전시 서밋의 뜻이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는데 다 동사인데 아주 쌩뚱맞은 뜻이 두 가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얘를 집어 넣어 보면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추측이 가능하고요 더 리포트 바이프라이데이 이런 거 있으니까 뭐뭐 하다란 뜻이겠지 근데 그거 말고 저저 쌩뚱맞게 이런 뜻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문장 속에서 제출하도록 쓰였는지 또 다른 쌩뚱맞은 뜻으로 쓰였는지 조심해야 될 단어고요 그 다음에 룰란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다음 동명사의 관용표현 되게 비슷하네요 투 부정사의 관용표현 하면서 뭐 외우라 그랬습니까 수거 외우라 했죠 동명사의 관용표현이니까 뭐 하겠다 수거 외우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었죠 만나본 적 있는 것 같죠 뭐 이런 거 한 번씩 해봤죠 해본 적 없나요 해본 적 없어요 그녀를 보자마자 난 도망갔다 갚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백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안 갚아갖고 치웠다 보자마자 됐습니까 이거하고 같은 표현은 뭐냐 하나 as soon as I saw her I ran away because I didn't pay back the mone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전치사구죠 전치사구 됐습니까 그래서 on doing 할 수도 있고요 on 대신에 뭘 쓸 수 있느냐 upon doing 하기도 합니다 on doing upon doing 하면 뭐뭐 하자마자라는 전치사구고요 접속사 as soon as 주어동사로서 같은 표현을 할 수도 있다 누가 뭐뭐 하자마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웬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버리작머리 없이 뭐 들어있으면 안 되는 동화입니다 이것들 그렇습니까 오케이 시간의 부사절 그니까 뭐 그 조건의 부사절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거는 접속사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if 하고 unless겠죠 그쵸 하지만 시간의 부사절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건 접속사가 좀 많아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뭐 할 때 when 뭐뭐 하는 동안 while 뭐뭐 하기 전에 before 뭐뭐 한 다음에 after 뭐뭐 할 때까지 until 뭐뭐 하자마자 as an as 이렇게 종류가 좀 많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as an as은 on doing 본 김에 as an as라는 접속사로 바꿨을 수 있고 as an as도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거르장머리 없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쓰지 말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이렇게 대신한다는 똑같은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는 거 as an as I will see her I will run away I will run away 하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도망칠 거야 라고 미래 할 일을 얘기하더라도 as an as I see her I will run away 라고 표현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뭐로 바꿔 쓸 수도 있지 않나 됐다 그래서 on doing 뭐뭐 하자마자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bbg doing 이라고 여러분들 이 학교 때 시험할 때 외우라고 했었던 내용 그쵸 그래서 나는 숙제하느라 바쁘다 I am busy doing my homework I am busy doing my homework bbg doing 그러니까 bbg doing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 doing 나왔네요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이 to는 뭐의 to기 때문에 전치사의 to기 때문에 뒤에는 to do의 형태로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무지하게 많이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look forward to 나는 그녀 만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her 해야 된다고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her I am looking forward to meet her 해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압니다 이 녀석은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의 to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굳이 I am에만 꼭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뭐 다음 달을 기대하고 있어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도 된다 I am looking forward to the next month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야 I am looking forward to the next month 난 다음번 매치를 아니면 나는 뭐 결승전을 기대하고 있어 I am looking forward to the final match 이런 식으로 쓰단 말이야 이 자리에 명사를 넣으면 된단 얘기입니다 근데 굳이 굳이 동사를 쓰고 싶으면 뭐뭐 하다를 집어넣고 싶으면 동명사 만들어 가지고 와라 얘는 전치사의 to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고1 때 종종 나오다가 고2 때는 잘 안 나올 거예요 고1 때 성적은 뭐 개판 쳐도 되죠 인생은 한방 정시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대학교 지금 교육부장만 하는 얘기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갈 때 정시의 문 정시는 뭘 얘기하는 거죠 수능으로 가는 건 문이 더 좁아질 거야 인원을 더 줄일 거야 지금보다도 계속 줄이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 전에도 반 지금 이제 거의 한 40%밖에 안 보고 있거든 정시 40% 안 될 것 같아 정확한 입시 요강은 뭐 학교마다 다 학교마다 근데 좀 달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뭐 어떤 학교는 뭐 더 뭐 수시 학생들 많이 받는 데도 있고 이런데 나라에서 야 니들 수시 뭐야 수시 안 늘리고 정시 늘리면 지원금 많이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정시로 가는 거를 비추천하고 수시로 가는 걸 권장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뭐 더 앞으로의 미래 교육을 위해 좋다라고 판단을 내리기 다양한 뭐 입시방법을 통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권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난 윤석열 정부는 그냥 정시력적으로 밀어붙일 줄 알았는데 또 의외로 교육부장관을 생각하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더 줄어들 거야 갈수록 학교에서 치는 시험 용성 들여서 잘 준비해서 잘 치세요 알겠습니까 그럴 자신이 없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피겨스케이트를 타시든지 농담이고요 그 다음에 스펜 뭐뭐 하는데 돈을 쓰다 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이런 구조가 아니고 뭐 스펜트 에이 온 두잉 이거는 스펜트 에이 두잉 입니다 뭐 예문 만나보는 게 좋을 거 같으니까 뭐 아이 스펜트 마이 머니 뭐 온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뭐 아까 아이 스펜트 마이 머니 여러분 돈 어디다 씁니까? 엄마한테 맛디지겠죠 됐습니까 갑자기 휴대폰 요금이 300만원 나왔어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펜트 에이 온 누잉 이렇게 씁니다 에이를 뭐 뭐 하는데 쓰다 할 때 I spend my money 마인더 게임 아이템스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됐습니까 스펜트 에이 두잉 또는 스펜트 에이 온 누잉 아 이게 나왔네 그 다음에 오케이 요거 이제 노래 가사에 되게 많아요 cannot help 두잉 같은 경우에 노래 가사에 많이 나오니까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됐습니까 난 너와 사랑에 빠지지 알 수가 없다 됐습니까 다행히 다행히 오케이 좀 이따 너 여러 편지 쓸 거다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됐습니까 안 쓸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안 쓸 거니까 안 해 올 거죠 cannot help doing cannot help doing은 이것만 알아두면 안 되고요 같은 표현이 뭐냐 하면 I cannot help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cannot help cannot help but fall in 아이고 얘가 하고 같기 때문에 I cannot but fall in love with you I cannot help but fall in love with you 이런 식으로 cannot but 썼을때는 동사 원형 씁니다 cannot but fall in love with you cannot help but fall in love with you cannot help but fall in love with you cannot but do 됐습니까 cannot help doing cannot but do 됐습니까 Inevitable 하나만입니다 Inevitable Inevitable 어떤 Inev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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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 수 없는 이겠지 뭐 됐습니까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는 이라는 형용사고요 많이 만나겠죠 또 됐습니까 뭐 이게 이제 necessary 하고 비슷한 치고 의미가 전개될 수 있겠죠 피할 수 없는 됐습니까 I cannot help fall in love with you 뭐 유튜브에 cannot have fall in 까지만 써도 자동완성 쭉쭉쭉쭉쭉 될 거고 엔터 치면 노래들 많이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난 너랑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자 그 다음에 feel like doing 만나본 적 있죠 교과서에서 얘는 그쵸 그래서 feel like doing 은 뭐하고 갔다 wanted to do would like to do 하고 갔다 라고 얘기했죠 won't feel like doing 됐습니까 뭐 뭐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말스럽게 해서 뭐뭐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어이구 얘도 많이 만날 건데 okay be worth doing more moon 뭐 할까 뭐 할까 is worth is worth It is worth speaking loudly when studying English,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그러니까 It is worth speaking loudly, 뭐 하는 것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When you study English, 네가 영어 공부할 때는 크게 말하는 건 해볼 만한 일이야 It is worth speaking loudly, 그러니까 It is worth,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애가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품사가 뭘 거 같아? 형용사죠, 됐습니까? 근데 형용사인데 얘가 버려작물이 없이 전치사의 도움 없이 문적어를 가지는 희한한 정동사야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거로써 외웠던 것들 있죠? 뭐뭣을 두려워하다 비 어프레이드 어프레이드 형용사야 그러니까 뭐뭣 하는 것을 두려워하려니까 전치사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상하게 전치사 없이 그냥 바로 동명사가 옵니다 Be worth doing, 맞습니까? Be worth doing 뭐뭣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반대되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뭐뭣 하는 것은 소용없다 It's no use It's no use 같은 경우에는 속담이 있습니다 It's no use, crying over the spit milk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속담은 잘 알 텐데 엎질러진 물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엎질러진 우유 위에서 우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속담은 엎질러진 물이다 이미 벌어진 일이다 It's no use, doing 해봤자 소용없다 울어봤자 소용없어 It's no use, crying over the spit It's no use, crying 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어? 악당이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주인공이 사랑하는 누군가 납치해가지고 It's no use, crying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거 맞자 소용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면 뭐 주인공이 이렇게 묶여 있을 때 그렇죠? It is no use, trying to escape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 탈출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탈출하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이제 탈출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녀석 하나 더 보이죠? 아까 look forward to처럼 조심해야 될 be used to doing 우리가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 뭐하는데 익숙해져 있다일까? 아침에 빵 먹는 거에 익숙하다 I am used to having bread for breakfast 됐습니까? 그래서 이 to는 전치사의 to기 때문에 뭐 나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 I'm used to eat 이렇게 look forward to eat 하듯이 됐습니까? be used to doing 형태로 뭐뭐하는 뭐뭐하는 것 에게 go to school 할 때 to 란 말이야 됐습니까? 뭐뭐하는 것 에게 익숙해져 있다 라는 표현이구요 자 be used to to는 같은 표현 I am familiar with having bread for breakfast be familiar with 하고도 같은 표현입니다 be used to doing be familiar with doing familiar 하면 익숙한 친숙한 이런 뜻입니다 family 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가족은 익숙하니까 친숙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맨날 스펠링 헷갈리는 놈 하나 있는데 accustomed 이것도 만나볼 거니까 미리 좀 알아두시나 accustomed은 왜 이렇게 스펠링이 헷갈리는데 ACCOM 뭐야 여기 없네 공마커 왜 이렇게 부실해 이거는 ACCOM ACC O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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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전취사의 to 입니다 be accustomed to 뭐뭐에게 익숙해져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be used to doing be accustomed to doing but be familiar with doing 물론 doing만 와야 되는 건 아니라 했어 나는 뭐 뭐에 익숙해져 있다 난 더러운 침대에 자는데 익숙해 i am accustomed to the bad dirty bad 뭐 이런식으로 i am accustomed to it i am familiar with it i am used to it 이런식으로 쓰구요 뭐 나머지 여기에 이것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뭐 좀 더 얘기해야 될거 있지 않나요 i used to have breakfast a bread for breakfast 이건 무슨 뜻이야 아니 먹어요 먹어야만 아침에 밥 먹고 있는지 그렇죠 이거는 어느 제목이 뭐였어요 이거 이 used to 제목은 그 조동사죠 조동사 였습니까 조동사 used to run 조동사가 있는데 이 새끼들 왜 이따구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사람 헷갈리게 그래서 이거 뭐로 바꿀 수 있다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드가 윌의 과거형으로도 쓰이지만 과거에 뭐뭐 했었는데 지금은 안한다 라는 표현으로 쓰인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but not anymore를 넣을 수 있다 그랬어 그리고 조동사 used to는 정보를 두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했다 했죠 과거 동그라미 정보 현재 x정보 그래서 과거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쓰는 조동사 used to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잖아 이번엔 주어를 일반적인 예문에서는 뭐 그 사물 주어를 쓰겠지 그치 뭐 용기 정보를 한꺼번에 안좋은 것이다 . . . . . 라면을 끓여서 밭인데 쓴다고요. 라면을 끓여서 이거 어디갔지 없네 책 가져와 저거 읽지도 않는거 됐습니까 뜨거운 후라이팬 받치는데 사용된다 그래서 이거는 수동태 표현이고 이거는 사용하다의 세번째 녀석이고 이용되어진다 사용되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됐습니까 그래서 비유주드 투네 어우 비유주드 투면 이거 프로텍팅이지 아이고 이러면 책이 익숙해져 있다고 얘기하는 이상한 문제입니다. 수학공직처럼 하지 말고요 뭔 소리 하는지 잘 파악하고 결국은 누구의 형태 됐습니까 뭐뭐에게 익숙해져 있다고 얘기하는 건지 됐습니까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건지 저는 뭐뭐하기 위하여 이용되어진다 사용되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건지 됐습니까 구분을 하시기 바라라고 얘기했던 비유주드 투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trouble doing have problem do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뭐 I had trouble solving the problem 하면 되겠죠 I had trouble solving the problem 난 그 문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I had trouble going there 거기 가는데 힘들었다 그 다음에 keep a from doing keep a from doing keep a from doing keep a from doing prevent a from doing 그래서 I kept my dog from eating chocolate 걔들은 초콜릿 먹으면 큰일 납니다 걔들은 초콜릿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했다 내 개가 초콜릿 먹지 못하게 막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kept 대신에 protected protected a from doing keep a from doing 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I protected my dog from eating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얘가 없어지면 이건 무슨 뜻일까 keep a from doing keep a from doing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는 내 개가 계속 초콜릿 먹도록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게를 학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from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철컹 철컹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돌봐주는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얘 없이는 않습니다 keep a from doing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행동하지 못하게 막다라는 표현 protected from doing keep a from doing 근데 keep 같은 경우에 from이 없어지면 누가 계속 뭐 뭐 하도록 만들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혀로 서로 칼꿈치에 닿는 것은 불가능하다 there is no touching your elbow with your tongue 하면 되겠죠 there is no touching your elbow with your tongue 이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뭐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뭐뭐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런 행동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같은 표현은 it is impossible to do 하면 되겠죠 it is impossible to touch your elbow with your tongu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왜 안될까 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또 해본다 오케이 we cannot have crying 우리는 뭐 할 수 밖에 없다? 울 수 밖에 없다 됐습니까 we can't avoid crying 하고 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this book is worth reading 이 책은 reading 할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그 얘기 나오네요 used to 동사원형 했을 때 뭐 뭐 사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과거에 규칙적인 습관이라고 하는데 뭐 규칙적이란 말 굳이 뭔가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고 이렇게 I used to have dinner with my pet 애완동물과 함께 밥을 먹곤 했었는데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꾸 지껏 뺏어 먹으려고 그랬나 prepare deny drop 해석을 잘 하셔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했던 것들 참 여기서 했던 것들의 의의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긴 장문에 글을 읽고 있다가 이런 애들 만났을 때 됐습니까 얘들 Wahl들이 기억나면서 빠르게 해석하시라고요 됐습니까 뭐 어려운 건 없네요 셀레나는 어려운 거 같고 뭐 전화하느라 바쁘고 일하기를 기대하고 뭐 하고 싶고 나는 침대에 자고 싶다 그저 그 영혼은 울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동명사도 끝이 났네요 그러니까 슝슝 시제 조동사 뭐랄까 수동태 일치화법 접속사 찔끔찔끔찔끔 남아가지고 자 모의고사 풀이 오늘 할 수 있죠 단어는 외워 두셨습니까? 계속하고 있다 모의고사에 나오는 단어는 익혀 두셨습니까? 아셔야 될텐데 계속 진도 나가면 이들이 숙제 많다고 찡찡거리겠죠 자 그리고 듣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한 2등급 정도 2등급 이상 3등급도 그렇고요 3등급 3등급 이상 하고 싶다 그러면 듣기는 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3등급 이상을 받고 싶다면 3등급은 뭐 1개 정도 하지만 2등급 이상이면 듣기는 다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숫자 나오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숫자 나올 때마다 제발 듣기는 여러분들 절대로 얘가 하는 과목이 아니야 영어에서 얘가 하는 거야 얘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딕스테이션 여러분들 교재 구입하셨다 하시니까 할 때 제발 좀 이걸 하세요 제발 말을 해야 해요 네 큰소리로 그러니까 그거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3년 뒤가 갈라집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영어는 이비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1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목적이죠? 글의 목적 자 글의 목적 당연히 뭐부터 봐라? 선택지부터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범위를 좁힐 수 있고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성이 그나마 좀 높아지기 때문에 뭐 임시휴관 임시가 영어로 뭐죠? 템포러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어 템포러리 T E N P O R A R Y 템포러리 이런 거 만나보면 아실 거구나 뭐 익스플레인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볼룬티어 에듀케이션 스케줄을 뭐 하려고? 인폼 하려고 인폼 뭐하다? 안내하다 알려주다 노티스 하려고 알려주다 그러니까 공지사항을 노티스라고도 하죠 노티스 얼마 전에 지각동사라고도 말해준 적이 있었고요 노티스 N O T I C E 네 그다음에 명사 노티스가 명사로서 공지사항이란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서제스트 하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프로포즈 하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뭐 펀드 레이징 이벤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금행사 같은 단어는 앞으로 많이 만날 거기 때문에 펀드 레이징 이벤트 펀드 레이징 모금 펀드가 머니의 의미를 갖고 있고 레이징 하면 이렇게 이렇게 증가시키게 만든 뭐 키우다 이런 뜻도 있잖아 R A I S E 레이징 그 다음에 뭐 리페어먼트 라든지 뭐 밴딩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밴딩 리페어 M E N D 수수리하다 M E N D 리페어 픽스 그 다음에 뭐 참여하다가 뭐였더라 participate in 이런 거 take part in 만나본 적 있죠 그러니까 participate 써드려야 되나요 써드려도 되나 participate 참가하다 participate in take part in join in 그 다음에 개최하는 글쓰기 대회를 홍보하다는 뭐죠 promote advertise 이런 게 있죠 promote advertise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뭘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의 종류는 뭐다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는 거의 다 뭐다 그래서 받는 사람과 그 다음 제 끝에 오랜 사람이 이렇게 나와있을 거고요 Dear Members of Eastwood Library 그래서 뭐 Eastwood Library의 회원들 친애하는 회원님들께 thanks to the friends of literature group we've successfully raised enough money to remodel the library building 그래서 뭐 이거 대문자 대문자 인걸 보니까 뭐 어떤 뭐 약간 고유명사스러운 뭐 굳이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나저나 리터러처가 뭐였더라 문학 또는 문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도서관 라이브러리니까 이러한 리터러처 그룹 소모임 같은 거겠죠 이 도서관에 멤버들 중에서 소그룹이 있는데 또는 뭐 이 멤버들 이 도서 이스트우드 라이브러리에 회원 등록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friends of literature 그룹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덕분에 friends of literature 그룹 덕분에 we've successfully raised 우리가 성공적으로 모금했습니다 충분한 돈을 뭐하기 위한 그렇죠 라이브러리 빌딩을 리모델링 하기 위한 리모델 할 수부정사 형용사 형용법이니까 뭐 이 형태 이거밖에 될 수 없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enough가 형용사로 사용됐으니까 money enough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건 다 중학교 문법이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제 여기 첫 문장에서 우리가 파악해둘 건 뭐다 모금 행사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됐습니까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금은 다 끝났어 저 밑에 선택지 보니까 뭐 하나 제외할 만한 게 생긴 거 같고요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John Baker Our Local Builder 여기에 신표 신표는 뭐하다 삽입구로써 얘를 뭐 해주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려고 그러니까 동격인거죠 동격 그래서 John Baker Our Local Builder He 처리할 수 있으니까 has volunteered 할 수 있는 거죠 He has volunteered To help us with the remodeling But thus but He needs assistance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역 어떤 건설업자인 John Baker 씨가 뭐했다 자원봉사하기로 했다 뭐하기로 우리를 도와주기로 뭐하는 것 리모델링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자원봉사하시기로 하셨는데요 그러나 John Baker needs help 됐습니까 needs hands assistance 같은 단어 알아두셔야 되겠죠 assistance 의 뜻은 도움 보조 조수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Local Builder 뭐가 필요하다 assistance 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쯤에서 선택지 또 한번 보셔야죠 한 문장 해석하고 선택지 보고 보기 좁히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쯤에서 답을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 2번 아니면 4번일 것 같죠 맞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By grabbing a hammer or a paintbrush and donating your time, you can help with the construction By doing 나왔죠 그러니까 해석을 뭐 뭐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donating도 donate로 와있으면 절대로 안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병렬구조고요 By grabbing blah blah and by donating 이니까 뭐하고 그리고 뭐 함으로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잡고 기부함으로써 잡는데 뭘 잡습니까 망치 또는 페인트 칠하는 붓이죠 망치나 또는 페인트 붓을 잡음으로써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시간을 뭐 함으로써 기부함으로써 시간을 기부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우리 하시는 리모델링 하는 행사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기부하거나 또는 망치 또는 브러쉬 해머를 grabbing 붙잡음으로써 홀딩 함으로써 홀딩 grabbing 함으로써 이렇게는 help a with b 가 보입니다 그래서 뭐를 여기서 이제 저 뭐 더 리모델링을 이번에는 construction으로 똑같은 의미로 전달하려고 쓴 겁니다 리모델링 하려면 construction을 해야 되겠죠 건축이란 뜻인데 건축을 도와줄 수 있다 리모델링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다시 선택지 보고 이쯤에서 답을 고를 수 있겠죠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영역문 엔드죠 become a part of making eastwood library a better place 이게 뭐야 자꾸 음 이거 좀 비켜줄래? 넌 왜 자꾸 나타나는거니? 싫어했는데 네 그래서 뭐하고 뭐하세요 여기에 그에 뭐 미스터 베이커 미스터 베이커 씨의 바런티어링 자원봉사팀에 가입하시구요 그리고 음 이스트우드 라이브러리를 뭐하는데 a better place 로 만드는데 일조하세요 하면 되겠죠 도움을 주십시오 한 부분이 되란 얘기는 도와달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뭐 인터넷 사이트 같은데 접속한다는거 이런거 없구요 이메일 보내는거 이런거 없구요 오직 전화로만 for more information 일로 전화하세요 sincerely mark anderson 뭐 그 이스트우드 라이브러리의 직원이겠죠 어 그래서 라이브러리의 직원이 라이브러리언 라이브러러리언 라이브러러리언 다름이 왜 이렇게 안 되죠 라이브러러리언 이겠죠 이 사람 직원이 그래서 라이브러러러리언이 멤버들한테 라이브러리 멤버들한테 어 우리 돈은 됐어 돈은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어 그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심경입니다 심경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선택지 먼저 보시구요 curious and excited 어떻다가 어때진다 뭔가 궁금해하다가 신이 나는거 그니까 그 다음에 sorry and upset 유감스러워하다가 성질 나는거 오케이 그 다음에 jealous and annoyed 뭐하고 뭐합니까 jealous and annoyed 질투하고 그리고 또 짜증내는거죠 jealous 질투하는 에잇 저 멀심해져거 저 뒤집해져거 됐습니까 아우 질투나 jealous come and relaxed 뭔가 침착하고 편안한거고 그니까 그 다음에 disappointed and unhappy 뭔가 실망하고 불행해지는 그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on the way home 집으로 오는 도중에 셜리 noticed 나왔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동사 공용해야 되는거 아닌가 왜 팍트지 아 아 트럭 를 써도 같은 의미 되겠죠 아 그리고 얘는 1 2 3 4 5 해보면 5 다시 인거죠 지각동사니까 5 다시 3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트럭이 파크를 했다 파크를 다겠다 됐습니까 아 그렇죠 와우 자율주행 오케이 당할 녀석이죠 I parked 더 트럭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트럭을 주차한거지 뭐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파킹할 수도 있을 거야 어 미래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 주행되면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아니야 트럭은 파크를 당해야돼 수동의 관계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New Neighbors Shelly was dying to know about them 이런 걸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됐습니까 이거 뭔 소리 하는 겁니까 Shelly는 어땠다 그렇죠 몹시 그들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는 얘기지 죽어가고 있었다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eager 됐습니까 Shelly was eager to know eager 무척 뭐 뭐 하고 싶어하는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Shelly was eager to know 죽어가고 죽어가고 셜리는 죽어가고 있었던 거 아니고요 알고 싶어서 막 죽을 것 같았다 아 뭐 하고 싶어 죽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한국 사람들만 뭐 하고 싶어 죽겠네 이런 거 쓰는 줄 알았더니 예전등과 똑같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new neighbors she asked father 저 됐습니까 이거 보고 됐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파파 할 때 그 파입니다 파파 스머프 할 때 파파 파파 스머프 누구겠구나 이들 알아요 오 호 호 호 호 호 됐습니까 저 또 모른다 at dinner 그러니까 얘가 아빠인 거고 이 말을 하는 애가 셜리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뭐라도 알고 계십니까 about the new neighbors 새 이웃에 대해서 라고 셜리가 아빠한테 저녁 먹을 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he said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yes and there is one thing that may be interesting to you interested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알고 있다 yes I know about something about the new neighbors 라고 한 거죠 알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there is one thing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됐습니까 어떨 만한 너에게 흥미로울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존재한다 there is one thing that may be interesting to you ok ok 그래서 요렇게 한 단어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단어는 뭐겠다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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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잖아 there is one may be interesting to you 되죠 됐습니까 선행사가 선행사가 무슨 무슨 thing이잖아 there is one may be interesting to you there is one may be interesting to you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실이 interest 를 합니까 interest 를 당합니까 interest 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interested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을 and you may be interested in one thing 으로 바꿔 놓을 수도 있겠죠 아까 선생님 그니까 yes and you may be interested in one thing 해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ok 셜리 had a billion more questions 그래서 뭐 billion의 단어적인 뜻은 million은 그건 뭐해 1억이죠 1억 단어의 뜻은 1억이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추가 질문이 있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 표현 비슷하게 한 거죠 지금 됐습니까 알고 싶어서 궁금한 게 엄청 많이 생겼다 셜리 had a billion more questions 파세드 조이플리 그래서 뭐 이쯤이면 이제 답을 골라도 돼 됐습니까 파세드 조이플리 아버지께서 기쁘게 말씀하셨다 더 뉴 네이버즈 헤브 걸 저스 유 레이지 그래서 새 이웃에게는 딱 네 나이와 같은 여자아이가 한 명이 있단다 그렇습니까 네 또래 친구 한 명 있더라 hey maybe the girl wants to be your playmate 아마 그 딸아이도 너의 함께 노는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거야 뭐 maybe 바꿨을 수 있는 건 아시죠 뭐가 있을까요 probably perhaps 이런 것들 됐습니까 probably perhaps she wants to be your playmate 셜리 almost dropped her fork on the floor 서프라이즈든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근데 안 좋은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스케얼드는 아닌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서프라이즈든 하고 스케얼든 할 수 있지만 서프라이즈든 하고 조이풀 해줄 수도 있고 인사이티드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아 됐습니까 그래서 nearly의 뜻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저럴 줄 알았어요 almost near하고 nearly는 이번 설에 안 만나요 아무 관계없어 거의야 거의 high하고 highly 아무 관계없고 hard하고 hardly 아무 관계없고요 late하고 lately 아무 관계없고요 됐습니까 nearly는 almost의 뜻이다 셜리 almost dropped her fork on the floor 떨어뜨렸어 안 떨어뜨렸어 그래서 거의 바닥에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라는 표현을 간단하게 하면 셜리 was very surprised to hear that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다 왜 깜짝 놀랐는지 뭔가 깜짝 놀란만한 소식이기 때문에 거의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how many times had she prayed for a friend 그래서 얼마나 여러번 셜리 대신 왔죠 이거는 지칭찾기로 문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셜리죠 이번엔 아까 전에 she was to be your player mate 하면 이곳의 여자아이군요 그 다음에 여긴 셜리고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번 이거 무슨 시제죠 had she prayed for 과거 알려줘 왜냐하면 여기에 요런거 보이시죠 그렇죠 쌍따옴표 밖에 있는 문장들 있죠 요런 것들 됐습니까 쌍따옴표 밖에 쌍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들은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에 현재까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쌍따옴표 밖에 있는 문장들은 거의 다 과거야 근데 지금 이 시점 셜리 이웃의 새로운 이웃이 온 시점이 지금 과거인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친구를 친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던건 이 세이웃이 생기기 과거보다 더 과거 시점이니까 그래서 had she prayed 대과거 시대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번 셜리가 친구를 친구가 생기기를 기도했을까 기도했던가 finally 마침내 her prayers were answered 해석하면 뭐고 그녀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라는 얘기는 수원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하는거죠 그녀의 기도가 대답받았다 이런식으로 만나게 될거야 바라던대로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셜리 and the new girl could go to school together could는 여러가지 could가 있지만 추측의 could죠 may나 might로 바꿨을 수 있을겁니다 셜리와 새로운 여자아이는 함께 뭐 할 수도 있고 학교 갈 수도 있고 같이 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친한 절신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언제는 큐리어스 했습니까 아빠랑 아빠랑 뭐하기 전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는 큐리어스 뭐 이거 큐리어스를 고르게 만드는 어떤 부분들을 한번 골라보세요 위에 글로 다시 둘러봤자 셜리 was it dying to know about them 이런 것들 있죠 또 하나 더 고른다면 그러면 셜리 셜리 had a billion more questions 이런 부분들이 큐리어스를 고르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excited 하는 건 아빠가 무슨 말을 하고 나서부터 they have a girl just your age 이 부분부터 신이 낫겠죠 아 신난다 신구 생기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너무 기대하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성격이 좀 이상하면 어떻게 해 됐습니까 적당히 기대해야죠 그렇게 되었고 젤러스 애노이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고 여기에 나와있는 제가 이 선택지를 평가해 보면 이 선택지의 난이도는 되게 낮은 편이에요 됐습니까 감정 형용사들 만날 때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게 18벌하고 19벌은 변형문제로 자라는 안 나와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변형문제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 자 그래서 주제찾기 또는 주장하는 바 요지를 찾기 제목찾기 이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주제찾기 영역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선택지를 먼저 보시라고 했고요 주제찾기 앞부분 문제는 한글로 나오는데 고2 때부터는 한글도 거의 안 보일 거예요 다 영어로 쭉 돼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이메일은 출력해서 보관해야 된다 뭐 프린트 뭐 important 이메일 그 다음에 뭐 보관 이런 표현은 뭐 보관한다 뭐 이런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preserve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됐습니까 preserve 보관하다 보관하다 보존하다 뭐 이런 동사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는 개요 작성부터 시작해야 된다 개요가 뭐지 개요 개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보고 뭐라 하냐면 프리페이스라고 영역입니다 프리페이스 서론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프리페이스 안에 들어갈 만한 내용은 내가 만약에 책을 한 곳 쓴다 근데 프리페이스를 써달란다 아니면 프리페이스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뭐 쓸래 예를 들어서 뭐 글을 쓰는 이유 글을 쓰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쓰겠죠 내가 이거는 이런 계기로 이런 일이 저한테 있었는데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게 개요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될라 그러면 뭐 개요 작성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메일을 전송하기 전엔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 검토하다가 뭐죠 리뷰겠죠 그쵸 리뷰 검토하다 리뷰 뭐 뭐 Before sending on email 뭐 You should review 뭐 이런 것들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오케이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하고 싶으면 Related to your job 뭐 Related to your work 이런 거겠죠 뭐 뭐와 관련이 있는 하고 싶으면 보통 많이 쓰이는 표현이 Related to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뭐와 연관성이 있는 그러니까 Related to 그동안 뭐 여러분들은 About의 형태로 얘들을 만나본 거예요 그러면 About이 하는 것들을 About 대신에 Related to 이런 걸로 만나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이 뭐죠 기능 Function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는 단어들은 여기에 한글로 나와 있는 것들이 영어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있으면 뭐 바뀔 거예요 기능이 영어로 뭐다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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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업무상 중요한 내용은 이말보다는 뭐 직접 뭐 Directly Transferred 또는 비센트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Directly 맞습니까 Directly 같은 단어 아시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임을 출력해서 보관해라 글을 쓸 때 개요부터 써라 뭐 이런 것들 한 문장 읽고 다시 와서 내용 파악 됐으면 내용 파악 안 됐더라도 내려와서 선택해 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어려운 단어는 없었습니다 문법적으로도 크게 볼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겠죠 출판사 그리고 또 신문에서 그러니까 출판사 그리고 신문에서 You learn 너는 깨닫게 된다 The following 다음의 사실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It's not a mistake 뭐가 아니다 실수가 아니다 If it doesn't end up in print End up in 뭡니까 결국 뭐뭐하게 되다 됐습니까 End of doing 형태로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End of doing 결국 뭐뭐하게 된다 다시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 만약 그것이 결국 뭐 되어지지 않는다면 인쇄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출판사 그리고 신문에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출판이 되지 않았으면 인쇄가 되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실수가 아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프린트라는 행위는 보통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뭔가 퍼블리케이션 하기 위해서죠 퍼블리케이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 프린트 되기 전까지는 실수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문장 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뭔 얘기일까 음 뭐 냄새가 나는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t's the same for email 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지금 비유적인 거죠 비유적인 거 지금 이제 뭐 출판사와 신문에서 어 뭐 결국 뭐 되지 않았으면 프린트 되지 않았으면 잘못한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점은 프린트 되지 않았으면 실수한 게 아니라는 점은 누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메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됐습니까 그럼 이메일은 프린트를 하진 않죠 됐습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공표하기 위해서는 됐습니까 뭔가를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타이핑하는 뭐 여러분들 이메일 쓴다고 생각해보면 열심히 뭐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뭐 무슨 얘기를 할지 정해졌으면 뭔가 작성할 거고 작성이 다 됐으면 보내기 버튼 누르면 되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thing bad can happen if you haven't hit the send button send key 자 여기에 지금 It's 부터 시작해서 It's the same for email 비유적이라 했죠 그러니까 비유적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1대 4 는 3대 뭐할래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 비유라고 하죠 여기 뭐 쓸 건데 시비를 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에 있어서 뭐가 어떤 얘기해서 출판사나 또는 신문사에서 프린트 되지 않았으면 실수한 게 아니다 그러면 뭐에 있어서 이메일에서 뭐하지 않으면 샌드키를 누르지 않으면 실수한 게 아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벌써 답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답 뭐 확실하게 고르지 못하더라도 아주 냄새가 독하게 나는게 아 거의 예일 것 같아 보이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자기 속에서 nothing bad can happen if you 했고 그래서 이거 뭐 어순주의 정도 문법으로 아시죠 bad nothing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 어떤 나쁜 일도 생길 수가 없다 부정 주어니까 생길 수 없다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만약 네가 뭐 하지 않았다면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됐습니까 what you've written can have misspellings adders of fact rude comments obvious lies 해놓고 but it doesn't matter 됐습니까 그래서 what에 대한 얘기 해보면 둘 중 뭐냐고 묻는 거죠 지금 what you've written can have misspellings adders of fact rude comments obvious lies 관계사죠 당연히 됐습니까 네가 썼던 것은 what you've written It can have misspellings 네가 쓴 것은 철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펭귄은 매우 빠르게 날 수도 있고 있다 사실의 오후 에러즈 of fact 또는 뭐가 있을 수도 있고 can have rude commands 무례한 어떤 말투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섞여있을 수 can have obvious lies 뭐가 들어 있을 수도 있다 명백한 거짓이 들어 있을 수 있다 됐습니까 ok obvious 많이 만날 거고요 obviously 로도 만날 겁니다 명백한 확실한 됐습니까 이거 certain lies 된다 안된다 안됩니다 또 얘기할까요 i am certain 할 때는 나는 확신한다 이지만 certain kinds of fish 하면 뭔 뜻이라고요 particular kinds of fish 이라고요 particular 는 또 뭔데 특정한 자 이 certain은 이 자리에 안돼 됐습니까 certain lies 하면 특정한 거짓말이 되고요 여기서는 확실한 명백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certain이 오면 안됩니다 certain에 대해서 그 얘기 했잖아 명사를 꾸며줄 때의 뜻이랑 동사가 될 때의 뜻이 달라지는 녀석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but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은 what you've written can have misspellings errors all fact rude comments obvious lies는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죠 but 나왔어 됐습니까 it doesn't matter 그것이 어떻지가 않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it doesn't matter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은 뭐냐 it isn't important 됐습니까 그것은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중요하지 않아 됐습니까 it's nothing it's not important it doesn't matter 내가 뭔 얘기 하고 싶냐 matter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matter what's the matter with you 할 때 제일 먼저 만났죠 그때의 뜻은 문제 골칫거리였죠 근데 matter가 동사로서는 무슨 뜻이다 중요하다 근데 it doesn't matter 하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be important란 뜻이야 matter가 동사로 쓰이면 됐습니까 it doesn't matter if you if you haven't hit the send key 넣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네가 doesn't haven't hit the send key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돼 여기 앞에 여기서 what부터 시작해서 obvious lies까지가 나쁜 일이야 있잖아 안 좋은 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아무 문제 될 게 없지 뭐 됐습니까 그럼 이쯤에서 이제 답 고르고 원래 이 문제를 푸는 거라면 넘어가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다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시간 안 그래도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답이 어때 obvious 하잖아 그렇죠 if you haven't sent it you still have time to fix it 만약 네가 그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오류를 수정할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거 픽스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좋을까요 이거 픽스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좋을까요 이거 픽스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좋을까요 You still have time to fix it Repair 쓸 수 있지 않나요 뇌는 뭔 뇌입니까 이게 뭐 이메일이 고장 났습니까 여기 Repair 쓰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Correct로 바꿔 쓸 수 있겠죠 You still have time to correct it 여기 Repair 쓰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그냥 고치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류를 수정할 시간이 있다 그 뒤에 Correct 나오네 Repair 쓰면 이상하구요 You can correct any mistake and nobody will ever know the difference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 할 수 있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다 승빈 You can correct any mistake You can correct any mistake This is the right 네 아무 뜻이 없나봐요 아무 뜻이 없나봐요 오케이 진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다 오케이 진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다 그쵸 그쵸 어떤 나도라도 해야 되죠 이거 이거 애니가 노말하게 쓰였어 스페셜하게 쓰였어 됐습니까 그래서 Girls can do anything 처럼 해석하라구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실수라도 수정할 수가 있다 You can correct any mistake and nobody will ever know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The difference 무엇을 뭐와 뭐 사이의 차이 수정 전과 후의 차이를 당연히 모르겠죠 됐습니까 보내지도 않았는데 됐습니까 This is easier said and done Of course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하려고 지금부터 여기까지만 읽고 답을 고르면 확실하게 답을 맞출 수 있을 건데 얘를 집어넣어 갖고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만들라고 집어넣어 쓸데없는 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This is easier said and done 많이 만나보게 될 거야 앞으로 됐습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해석하면 뭐다 이것은 이것은 이게 healthier said and done 이건 이렇게 해석하세요 이건 실천이 더 어렵다 물론 이것은 실천은 더 어려워 실제로 하기에는 더 어려워 뭐하기가 더 쉬워? 말하기가 더 쉬워 말은 쉽지 실천은 어렵습니다 이게 뭔 뜻이라고요? 실천이 어렵다 말하기가 더 쉽다 디스가 가리키는 건 요약해서 말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잘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하고 코렉트하고 잘못된 점 rude comment를 코렉트한다든지 또는 명백한 거짓말들 obvious lies를 코렉트한다든지 사실의 오류 사실의 오류 errors of fact를 코렉트한다든지 됐습니까? 또는 잘못된 스펠링 또는 grammatical error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grammatical error? 뭐? 문법적 오류 같은 것들을 코렉트 해야 된다 근데 말은 쉽지 실제로 좀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질 내용은 만약에 글의 순서로 문제를 바꾼다면 다음에는 why is it easier? why is this easier said and done?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도대체 왜? 실천은 더 어려운 걸까? 그래서 because를 여기 넣을만 하죠 because send is your computer's most attractive command 그래서 보내기 버튼은 네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명령이다 됐습니까? 어때요? 키보드에 send 키는 보통 엔터로 하겠죠? 그렇죠? 다른 키보다는 훨씬 더 크기가 큰 것 같네요 됐습니까? 스페이스 키도 크고 shift 키도 크고요 send 키도 꽤나 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르기가 쉽다 탁 치고 끝내고 집에 퇴근하고 싶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but 하지만 before you hit the send key make sure that 어떻게 해서 간다 that 이야기를 반드시 하라 라고 뭐 할 때 쓴다? 꼭 뭐 뭐 하세요 라는 뭐 표현? 당부 표현이죠 그러니까 make sure는 that 절을 좋아하고요 같은 표현으로 be sure to do 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make sure that you read는 be sure to read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before you hit the send key send 키를 누르기 전에 be sure to read your document 여기서 다큐먼트로 바꿔놓은 건 그동안 얘기했던 뭐를 갑자기 다큐먼트로 바꿔놨어? 그렇죠 다큐먼트 뜻이 뭐길래 문서 서류 됐습니까? 그래서 꼭 너의 문서를 네가 썼던 일기 아니 뭐야 이메일을 carefully one last time 마지막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어봐라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그 녀석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ublish 꼭 알아야 되겠죠 publish publish 출판하다 출판 없자 publisher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end of 결국 뭐뭐하게 되다 됐습니까? 보통 이제 doing의 형태를 뒤에 많이 붙인다 엔드업 뭐 end of failing 결국 실패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에서 이 문장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뭐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안 된다 출판 출판사하고 신문사에서는 최종 결과물이 어떤 형태로 나와? 인쇄된 형태로 나오죠 그쵸? 이게 마치 이메일로 거꾸로 비교하면 이게 send 키를 누르는 것과 같은 행동이 프린트를 하는 건거죠 비유적 표현이구요 그 다음에 nothing bad can happen if you haven't hit the send key miss spelling r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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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살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impolite 같은 표현 impolite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빡치게 만들면 insulting 모욕적인 insulting impolite 정도가 조금 달라요 그중에 impolite가 그나마 좀 제일 덜 나쁜건 같은 느낌이구요 rude가 그거보다 좀 더 안좋은거 같은 느낌이구요 그 다음에 insulting 하면 주먹이 막 쥐어지는 이런거에요 저 새끼 한번 때리고 싶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게 insulting 그 다음에 반대말은 polite가 있겠죠 polite 알아두셔야 될건 요정도가 겠네요 이것도 이거하고는 크게 지금 이 글에서는 별 관계가 나중에 만나만 얘기합시다 굿 굿 프리미티브 백싱트 오케이 그 다음에 오비어스는 잘 알아주셔야 한다 했고 많이 만나 오비어슬리 이런 형태로 만난다고 했구요 일단 전체에서 명백한 이란 뜻이 이거 알아두세요 apparent 이것도 명백한 apparent 명백한 obvious apparent 오케이 여기 보면 연관 검색에 certainly 보이고 있죠 certainly it is obvious but the fact is obvious 하면 뭐 뜻이겠어 그쵸 그때는 the fact is certain 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certain의 뜻은 확실한 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certain은 동사가 되는 형태로 썼기 때문에 I'm certain 난 확신해 하고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certain kind of fish 하면 particular kind of fish 라고요 특정한 이라고요 그래서 certain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관 검색으로 certain의 특정한 이란 뜻의 particular 가 나오고 있고 particular하고 obvious 같은 뜻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유의어 반의언을 세드러스 좀 살펴보면 clear 알고 있을 거고 apparent 이제 앞으로 많이 만날 거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evident 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evident 도 만날 거고 evident 는 evidence 형태로도 만날 거고요 evidence 의 뜻은 뭐예요 오케이 증거죠 물론 명백이란 뜻도 있지만 증거 흠 음 왜 그래서 지 It 즉 수정하다 고치다 그 다음에 말보다 실천이 어렵다 easier said than done this is harder done than said는 안 써요 우리말 해석은 this is harder done than said처럼 보이잖아 우리 말보다 실천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은 실천보다 말이 더 쉽다 이런 식으로 영어 표현이니까 이걸 만났을 때 뭐 막 단어 가지고 붙들고 싸움 하고 하지 말고요 말은 쉽지야 실제로 하려면 어려워 야 이런 뜻이다 그니까 그 다음에 attractive 어떤 매력적인 그니까 뭐 charming 이런 것도 있습니다 charming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 친 어떤 말의 덩어리를 이렇게 써 놓고 얘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는 것도 이것도 주제찾기의 일부고요 주제찾기 문제 유형의 한 유형이고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기 시작한 게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신 경향 문제입니다 주제찾기 파트에 늘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듯이 일단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얘를 읽고 말 끝뜻 그대로의 뜻을 해석해 둡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간단하게 해석한 것을 한글로 요약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선택지들을 읽고 또 뜻도 개들도 요약해서 써두는 게 좋겠죠 일단 translate it from the past tense to the future tense 뭐 하랍니까 뭐 한답니까 번역 안 되죠 뭐를 그것을 뭐로부터 과거시제로부터 미래시제로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해 봐야 될 거는 뭐 최소한 다섯 번 정도는 여기에 2001년이 걸면 2001년 3월 모의고사 관련 날 나눠서 그거 제가 해설자 안 보내드렸죠? 알겠습니다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청 Safety 이렇게 많이 올리고요 crucified